제9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이동협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경주가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로 확정되면서 의회 역시 더욱 분주해졌는데요. 네, 이 시간은 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온 제가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을 받아 지난 2018년 제8대 경주시의회 의원을 시작으로 현재는 제9대 후반기 의장이라는 큰 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선과 과감한 도전정신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경주시대를 만들겠다는 처음 그 망가짐으로 제9대 후반기 의장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의회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의회의 인사권 분리를 필두로 한 올바른 의회성을 정립하자 합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집행부에 있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이 의회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인사권 분리는 집행부로부터의 영향력을 줄여 자율적이고 올바른 견제와 감시를 바탕으로 책임있는 어종활동을 펼쳐나가는 원동력이 되며 집행부에 대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정책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대의 기간인 의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한 의회 행정을 구현하는 등 최종적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인 불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제9대 후반기 경주시의회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의회 본연의 모습에 걸맞은 기준을 정립하고 그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경주시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각하신 실행 방안이 있습니까? 일 잘하는 의회, 전문성을 갖춘 의회로서 변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날로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추어 의회도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정현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상생협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유치 확정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준공,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신농업혁신타운 조성, 동천, 황성, 그린유딜, 천연숲길 조성 등 굵직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준공이 애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주시 의회에서는 문서상으로 보고되는 형식적인 절차에서 벗어나 사업부지 방문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직무 교육을 비롯하여 전문인력의 지원과 벤처마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어원 개개인의 전문적인 역할을 영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로 경주시가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준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난 6월 27일 경주시민이 염문했던 에이펙 정상회의의 개최지로 경주시가 최종 선정되는 쾌그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행사 운영의 완성도가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직결되는 만큼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해결해야 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경주시 의회에서는 개최지의 최종 선정까지 2022 에이펙 정상회의의 경주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유치현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한 동시에 대내외적인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경주시가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로 확정된 지금 경주시의회는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추진지원특별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집행부의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지원단과 발맞춰 추진현황 및 국도비 확보 및 새로운 정책 제안 등 2025 개최될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주시민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회가 가지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역할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을 위한 정책과 사업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제9대 후반기 경주시의회 의장으로서 관례적이고 형식적인 의회 운영을 타파하고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내실이 가득 찬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집행부와의 공동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경주시의회는 시민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애정 어린 충고와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며 시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생각하는 경주시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주시의회 이동엽 의장과 함께했습니다.